이번 시간에는 PHP와 MySQL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예제죠. 사실 우리가 PHP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쓴다는 것이 사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예제 자체는 굉장히 러프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세련되어지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걸음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요. 자 여기 사용자 데이터 예제가 있어요. 예제는 제가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user.php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놨고요. 이 파일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112번 egoing 그리고 현재 시간이 적히죠. 그건 뭐냐면 제가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PHP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현하는지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include once 그리고 db.php라는 파일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웹페이지가 열릴 때 즉 user.php라는 이 웹페이지가 열릴 때 어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웹페이지가 열렸다면 그 전송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인서트문으로 그 데이터를 db상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문서가 이제 나와요. 바디 그리고 폼이 나왔죠. 그 다음에 폼에 이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입력된 데이터가 전송될 php 파일이 이 액션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지금 포스트라고 적었는데요. 요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underbar 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element가 나오고 그 input element의 name은 name이죠. 즉 name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서브로 전송이 될 거예요. type은 input이니까 텍스트 필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있는 접속 성공, 그 다음에 나오는 db선택 성공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db.php라고 하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제가 서울이라고 적고서 엔터를 치면 바로 이 input element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 입력되는 거고 그 데이터는 name이라는 값을 가지고 user.php라는 파일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user.php 파일은 누구죠? 바로 이 user.php 파일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if문에 의해서 $underbar 포스트 name 즉 이 사용자가 이 name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서 이곳에 도착한 것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user.php라는 파일을 그냥 이렇게 열게 되면 바로 이 $underbar 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값이 없겠죠. 값이 없으면 이 empty라고 하는 함수는 예,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앞에 느낌표 부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if문의 첫 번째 중괄호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면서 그냥 html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여기 예자를 제가 좀 보강하면 여기다가 그냥 그걸 넣어야겠네요. input type submit 이제 서브 및 버튼이죠. 자 여기다가 제가 서브 및이라고 치고 지리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 쪽 자기 자신 user.php라는 이 파일로 이 서브 및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조건문이 받아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 부분은 뭐죠? insert into 코딩의 아브리바디 즉 코딩의 아브리바디디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 즉 방금 같은 경우 서브 및이고 그 전에 egoing이었죠. 그 데이터를 name 값으로 주고 그리고 현재 시간을 create 값으로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mysql underbar real underbar escape underbar string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mysql 쿼리를 이용해서 이 insert 문을 실행을 시키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html이 쭉 나오고 폼이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php 코드가 다시 나타나는데 셀렉트로 코딩의 아브리바디에 있는 데이터를 10개 조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mysql underbar 커리해주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mysql patch underbar array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서 db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php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안의 대상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데이터는 db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가 노출될 수도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별도의 항목에서 또 한 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b와 관련된 보안을 좀 짚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mysql underbar real underbar escape underbar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즉 이 포스트 name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죠.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escaping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왜 escaping을 시키냐면 여기는 이 SQL문은 평문이죠. insert into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와 이 SQL문을 결합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가 이 SQL문을 무력화 시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real escape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감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를 필터링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pecial characters html special characters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함수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싸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악의적인 공격 코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도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이 real escape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때도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html special 캐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html 코드를 입력했을 때 그 html 코드를 화면에 그냥 html 코드 그대로 찍히도록 그것을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html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지리보내기라고 이렇게 찍어보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입력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보이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end lt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오죠. 그리고 and gt 세미콜론 ltd는 less than, great than으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html은 이것을 오른쪽을 바라보는 부등호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gt 그 and gt 세미콜론을 보게 되면 html 웹브라우저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등호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스크립트하고 로케이션.href 그리고 뭐가 좋을까요? 오픈 튜토리얼로 보내보죠. 음... 됐나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찍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html 스페셜 캐릭이란 걸 없애고 요거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화면이 확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럴까요? html 스페셜 캐릭을 다시 세우고 살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 왜 그러냐면 바로 요 html 코드가 화면에 실행이 될 때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것을 화면에 뿌려줄 때 요 코드 자체가 html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고 이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입력자가 입력한 위치로 이 사용자의 웹 그... 웹 브라우저를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러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그...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과 이스케이핑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있는 건 이스케이핑이죠. 이스케이핑과 필터링 요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db에 입력할 때는 예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케이 리얼 이스케이프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이 데이터의 어떤 쿼리문 SQL문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콤마 같은 것들만 잘못 찍으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유저의 데이터를 데이터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b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html 스페셜 캐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 html 코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이 공격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일부러 강조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 보완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자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php가 받고 php는 다시 그것을 db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는 예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웹사이트를 만든다. 웹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요.